굉장히 좋네, 상일하게.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개를 헷갈려 했던 게 아니라 그래요, 저번에 읽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니까 정말 재미있네요. 하트 2천만 넘어. 아까 천만이었다고 막 박수 쳤는데 2천만도 넘어. 또 박수 쳤고. 와, 오늘 되게 많이 들어와 주신다. 오빠는 오늘 케이크 먹었어요? 케이크는 먹었고 저희가 묵은지, 돼지쯤은 먹었습니다. 케이크 대신 그거 먹었습니다. 오늘 김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을 원래 케이크를 먹나? 모르겠어요. 약간 기념으로 먹으시는 분들이 계신가 보다. 우리 집은 옛날에도 그런 거 별로 안 챙겼어가지고. 먹는 분들도 계신 건가요? 우리 내일 먹어.